미니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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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버리면 안 되죠? 마음에 안 들면 습관들로 지우는데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지울게요 너무 귀여운데? 귀여워 너무 귀엽대 어떡하지? 일단 살리자 나왔는데? 너무 귀엽는데? 내가 받아야겠다. 이거 가져가도 되죠? 끝 더 찍을걸 승식이 형이 찍어준 나 내가 내 모습 셀렉하는 것처럼 형이 찍어준 거 내가 셀렉해야 하는데 형이 한번 쓱 볼래? 자 이거 좋은데? 오케이 자연스러운걸? 오케이 이거 잘생겼네 이거 잘생겼다 이것도 멋있다 초점이 원래 좀 맞아 그런 갱성으로? 갱성으로 갱성으로 뒤에가 너무 어둡다 그렇지? 응 다 멋있네 하하하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 이거 놔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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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거 1차전으로 끝났습니다 제 건 빠르세요 음 가 봅시다 찬이 형 안같이 나왔다 나쁘진 않은데 이건 나중에 내가 올려야겠다 별감을 보니까 누구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? 지금 아직 너도 안 너까지도 안 갔어 아직 바로 수빈이 가야지 뒤에 있으니까 아 미안해요 수빈이 갈게요 여기가 첫 번째예요? 첫 번째죠 저 직원이에요 저 원래 폴리니 직원이어서 진짜 이거 오 오 100번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이거 잘 나왔어 만화에 크림이 나왔네? 하하하 만화에서 멋진 남자네? 좋아요 선생님 이거 좋아요 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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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어 다음은 누구일까? 마지막 한색 한색 한색? 뮤비인데 이거? 다 잘 나왔어 한색이 진짜 이쁘게 나온다 오 굿 오케이 일단 1차 셀렛은 여기서 붙이겠습니다 내 얼굴에다가 내일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곤욕 아닐까? 제 거는 회사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파랑 노랑 앨리스 탱크 앨리스 파랑 노랑 이거 어떻게 해? 앨리스 탱크 탱크 앨리스 탱크 탱크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승식선대 나네요? 임세준 의자 위 조각상 맞나요? 내 몸이 된 거야 이것도 바꿔야겠다 임세준 안 되겠어 오늘 점심 카레 먹었어요 적적한 밤이네요 지켜줄게요 딱 찬영 이름만 쓸 것 같아 찬영 진짜 많다 찬영 일단 패스 한세 한세 거 많지 어두운 곳에도 빛이 난다 하울링 늑대 한세 말해 뭐해 수빈이 귀여워 귀여워 고주신호? 수빈이 번호가 뭐였더라? 번호하러 갈게 찬영 난 와인 앉아 응? 와인 앉아 넌 소파에 앉아 난 바닥에 앉을게 아 이런 말 써도 돼? 공부하네 공부 다 했어? 자니? 5주년 공부 어 어떻게 옆에 있는지 너무 희한해 괜찮아 나도 있어 오늘 점심 카레 먹었어요 담요 두른 병찬 담요 반쯤 두른 병찬 도서관에서 봤으면 그냥 자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네 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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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